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는 행복가이드 향동 써니입니다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올라가 현관을 열고 중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거실 정면이 보여지는 확 트인 시야가 답답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불투명 거실 창 압도적인 사이즈와 색감을 자랑하는 아트월 포인트 스포 조명과 심플한 LED 거실 등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고 싶은 체코 3등 식탁 등 많은 수납 공간과 넓은 조리대로 편리한 주방 활동이 가능한 디그자형 주방 그리고 꼼꼼한 수납을 배려한 하부장 화이트 벽지와 화이트 창틀이 차분하면서도 깔끔한 휴식처로 손색없는 안방 와이드한 거울이 달려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안방 욕실 다용도실 작은 방 1 다용도실 다용도실이 연결되어 있는 작은 방 2 다용도실 그리고 다용도실 다용도실 화이트나 연베이지 타일로 안정감을 주는 공용 욕실 공간이 넓어 거실 생활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의 시간이 행복 가득할 이 집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는 행복 가이드 향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